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김고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체어를 이용해서 홈필라테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프링은 먼저 까만색 스프링 하나를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한 개만 걸어주실 거고요. 그대로 발바닥을 푸뻑 위에 대고 천장 바라놓고 누워주실 거예요. 체어 아래에는 매트를 하나 깔아서 준비를 해주세요. 발바닥을 체어 위에 올려놓고요. 그대로 천천히 눕습니다. 이때 내 골반 바로 위에 무릎이 있을 수 있게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서 준비를 해볼게요. 다리 사이는 골반 넓이로 벌려주실 거고요. 무릎 안쪽이 모여있지 않게 약간 벌린 상태에 유지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는 뒷목을 잡을 거고요. 내 손가락은 깍지 껴서 준비합니다. 이때 팔꿈치는 내 양쪽 눈높이에 맞춘다는 느낌으로 살짝 모아주실 거고요. 그대로 팔꿈치를 더 위쪽을 향해서 쭉 뽑아 올려서 내 겨드랑이가 천장에서 더 넓게 펼쳐져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처음에는 꼬리뼈를 바닥에 눌러서 뉴트럴 골반 만들어주실 거고요. 다시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바닥으로 후 눌러서 허리가 바닥에서 떠있지 않게 뉴트럴 지나서 인프린트 골반 만들어줄 거예요. 한 번 더 마시면서 꼬리뼈 아래쪽으로 밀어내고 허벅지 뒤쪽에 힘주고 있을 거고요. 내쉬면서 복부 힘 네, 갈비뼈와 아랫배가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주세요. 여기서 준비를 할게요. 동작할 때 허리가 이제 꺾이지 않게 계속 복부를 바닥으로 눌러서 바닥을 등 전체로 누르고 있을 거고요. 그대로 내쉬는 호흡에 턱 끝 먼저 당기고 쇄골 말아 올리고 그대로 상체 커러 올라갑니다. 이때 내 가슴, 윗가슴이 아래쪽 갈비뼈를 향해서 쓱 내려간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내려갈게요. 열 개 이어서 갈게요. 하나 마시고 둘 셋 올라갈 때 팔꿈치가 보이지 않게 다섯 위로 올려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내려놓고 휴식 갑니다. 우리 일어날 때는 목이 앞으로 꺾여버리지 않게 고개를 계속 뒤로 보내려고 계속 뒤통수가 손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주면서 이어갈 거예요. 열 개 더 가볼게요. 발바닥 계속 눌러내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넷 넷 다섯 여섯 배가 바닥에 쓱 붙을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날개뼈까지 완전히 떼서 유지합니다. 그대로 아래로 다운 내려가서 휴식할게요. 이번에는 발바닥으로 페달을 바닥을 향해서 눌러주실 거예요. 페달이 계속 위로 들리려는 힘을 이겨내서 허벅지 뒤쪽에 힘을 같이 주면서 동작을 가볼게요. 그대로 천천히 누워주시고요. 이번에도 무릎 바로 아래에 골반이 있을 수 있게 맞춰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뒷목 잡고 턱 밑에는 계란 하나를 끼웠다고 생각해서 턱이랑 가슴이 만나지 않게 우리 정수리부터 허리까지 둥근 커브를 유지하면서 올라가 볼게요. 발바닥으로 계속 눌러주실 거고요. 내 좌골뼈를 계속 체어를 향해서 끌어내린다고 생각해주세요. 허벅지 뒤쪽에 힘 유지하고 있을게요. 그대로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올라갈게요. 둘 셋 내 브래지어 끝까지 떼는다는 느낌으로 이때 일어나려고 할 때 상복구보다 아래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발이 이렇게 위로 뜨게 돼요. 계속 발바닥으로 눌러내서 우리 상복구 힘만 쓰려고 해볼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천천히 내려놓고 달기 천천히 위로 올려서 휴식할게요.